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보소TV입니다.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전호입니다 여러분. 봄나물로도 아주 빠지지 않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. 지금 저 위에 저기에 큰 개체가 하나 있었거든요. 한 4년 전에 누가 뽑아갔더라구요.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그 시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전호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리죠 아직은. 아직은 너무 어리고 그래도 조금 이 모종이 충실해지면은 조금 옮겨서 씨를 좀 받고 싶습니다. 전호 이 향이 굉장히 좋구요. 나물 맛도 여러 나무가 섞어 드시면은 향이 있어서 맛도 좋고 약성도 있는 그런 전호입니다 여러분. 전호를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